이망보호 긋기 8일차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오늘은 낮에 좀 못걸어서 밤에 걷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수만 쓰고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 못걸어서 밤에 걷는데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우산을 쓰고 걷습니다. 공기는 아주 맑고 좋습니다. 밤 산책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는군요. 음악 소리가 들려서 좋네요. 걷기가. 비옷을 입고 지금 발에 물이 들어가서 걷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죠. 운동장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직동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축구장의ugg pré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